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데일리 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이번 주도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시장이 참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스펙주가 움직이고 우선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어떠한 시장을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참 어렵고 또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 이를 때일수록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그런 기준과 타이밍을 잡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 항상 제가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매주 일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탈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대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다양한 분들 신대가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아래와 같이 이렇게 쭉 스크롤러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 내려보시게 되면은 사진 보이시죠? 황주명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많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하고자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핵심 포인트 사항. 그 다음에 어떻게 타이밍을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 포인트 사항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코스피 같은 경우 말 3200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시장 자체가 어렵다 보니 어렵다라는 것은 펀더멘탈의 부재는 아닙니다. 수급과 그 다음에 어떤 저항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도 위주의 장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오히려 내 종목을 좀 소외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외받지 않고 무한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법을 오늘은 오픈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기법 궁금하시죠? 이동평균선 8매매법.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왜 이동평균선 8이냐? 8을요. 거꾸로 이렇게 돌려볼까요? 8을 이렇게 뭐죠?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매매법이다. 거꾸로가 아니죠? 이렇게 연마 살짝 돌려놓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법은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무한정 사용할 수 있고 그 타이밍, 좋은 재료들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법을 오늘은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실 무엇이든지 간에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어떠한 수익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은 기본에 대한 이동평균선이 가장 기본이죠.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주식은 어렵게 한다고 해서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만큼 단순하게, 얼만큼 잘 투자하는 것이 결국 수익의 원천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무한투자법, 이동평균선의 무한투자법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동평균선의 정의부터 가야죠. 항상 모든 것은 용어에 대한 해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용어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렵다. 예전에 그런 것을 잘 몰랐어요. 수학을 잘하고 싶어. 굉장히 쉽게 말하면 공부를 쉽게 하는 사람과 공부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쉽게 하는 사람은 정리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정리가 잘 돼 있는 건 뭐냐면 이해를 잘하고 이해를 통해서 분류를 잘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공부는 기술입니다. 주식도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이해력과 그 다음에 정리. 이것이 결국은 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적인 용어도 이런 거죠. 함수. 함수라고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하게 되면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걸 한자로 풀어봅니다. 머금을 한자에 수숫자. 아, 숫자를 머금고 있는 거구나. 뭐 XYZ표를 했을 때 여기 숫자를 머금고 있잖아요. 어떤 수식에 대해서 머금고 이거에 따라서 공식을 잡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함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자. 어쨌든 우리가 한자 기본 로직으로 많은 용어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자에 대한 예와 그런 부분들을 절대 안 까먹겠죠.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주식하다 보면 너무 건너뛰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기법을 시켜갖고 왔잖아요. 뭐예요? 핵심 용어에 대한 이해부터 가자. 잊지 말자.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 원론이 나오는 겁니다. 원론을 이해해야 그다음에 응용이 가능한 겁니다. 원론이 이해되지는데 여기서 MSED로 간다, 트릭스로 간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동평균선에 원래 이동평균선, 무빙에버리지 나중에 설명돼 있죠. 여기서 더 진화되면 MSED가 되는 거고 MSED 더 진화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나 트릭스 알고 있는데 그런데 MA는 제대로 몰라. 이러면 이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뿌린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그런데 나는 MSED 쓰다고 멋있다고요? 트릭스 쓰다고 멋있다고요? 아닙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오히려 MA만 알아도 풀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죠. 노가다에서 푼다. 이것만 알아도 시간이 걸릴 뿐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많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세 개로 끊어볼 수 있어요. 이동이라는 거죠. 이동. 이동은 뭐예요? 우리가 이동한다. 움직여 옮긴다라는 게 이동입니다. 그렇죠? 움직이는 것을 이사한다. 이사할 때 그 이자잖아요. 그렇죠? 움직여 옮기니까 뭔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뭔가 자꾸 수시로 변형되는 것이 이동평균선의 기본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여서 이동한다라는 거고 평균이라는 것은 중간의 값입니다. 평균을 내봐 이런 거 하잖아요. 철수, 미니, 동수 이런 쪽의 평균을 내봐물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평균이 뭐죠? 3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그러니까 총 모수를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3명이면 3으로 나누면 되고 4명이면 4수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특정 값들의 평균 값들을 고해서 이동하는 값을 만드는 것이 이동평균선이구나. 평균선? 선이면 뭐예요? 선이면 조금 더 응용하면 우리가 여기서 뭘 삼을 수 있어요? 아, 그림이구나. 주식에서 그림은 뭐예요? 아, 차트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움직임을 보여주는 평균의 차트를 보여주는 것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풀어보면 매일 종가의 값을. 제가 여기서는 이동평균선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거래량 이동평균선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가격 이동평균선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가격 이동평균선을 갖고 얘기를 하면 매일 종가의 값을. 종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로직입니다. 특정 기간을 5일을 할지, 7일을 할지, 10일을 할지, 20일을 할지, 60일을 할지, 120일을 할지. 정하여 산술평균 내서 평균이라는 것은 산술평균이 어려우면 일반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반평균을 내어서 이은선으로 종가의 값이 변함에 따라. 왜냐하면 종가의 값을 했으니까 종가의 값이 변함에 따라 이동한다. 이게 일반적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은 가격 이동평균선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무빙어버리지. MA라고 우리가 영어로. Average라고 하죠. 이동평균선, 움직이는 평균값.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Z를 보게 되면 5MA, 10MA, 이거 뭐예요? 11이동평균선을 구해라. 5일 이동평균선을 구해라. 이게 MA가 뭔지 아시겠죠? 그럼 20MA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구해라. 60일MA는 60이동평균선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5MA는 5일 이동평균선, 20MA는 20일 이동평균선. 우리가 좀 취약할 수 있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딱 60이동평 이렇게 안정는 거예요. 딱 60MA는 딱 이렇게 하면 아, 60이동평균선이구나. 120MA이면 이거 몰라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120이동평균선이잖아요. 그렇죠? 딱 장착되는 겁니다. 고급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5일 이동평균선, 5일간의 주가를 합한 뒤 5로 나누면 된다. 그리고 나온 매일의 값을 하나에서 연결한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5일 값의 중간평균. 여기서부터 5일 값의 중간평균. 이런 식으로 점을 이으면 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되냐면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종가 기준으로 5일 평균값보다 위에 있구나.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할지. 아, 종가 기준으로 5일 선보다 밑에 있구나. 이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결국은 이동평균선이다. 이게 이동평균선의 정의입니다. 아, 이거는요. 어디 적혀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경우가 노하우를 통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총체적으로 정의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주식 투자 지도도 잘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정의나 용어에 대한 해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단 보시면요. 하단을 보실 수 있으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노란톡, 아니,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9번이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황주명, 이렇게 샵377로 입력하시게 되면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의 성질을 보자고요. 성질, 성질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본 바탕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성향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것을 반복해왔면서 방송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주입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수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왜 3 플러스 2가 5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물론 증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4 플러스 7이 왜 11이에요? 그렇다 한다 해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향과 성질에 대한 특성들이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일관적으로 8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8개 줄이면 5, 10, 20, 60, 120, 240, 480, 1200. 이 8개가 가장 많이 쓰인 이동평균선입니다. 가장 많이 체크가 되고요. 그러면 이거가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주식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열려요? 안 열려요? 주식장은. 열립니까? 안 열리죠. 자, 5일이면 일주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일이면요? 2주입니다. 자, 2주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3주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2주 있다가 3주 있다가 잘 안 하죠. 20일. 그 다음 뭐예요? 한 달입니다. 아, 한 달 다음에 두 달 얘기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가 분기라는 얘기하잖아요. 분기는 몇이에요? 60일. 20일이 3개니까 3달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나요? 120일. 그 다음에 우리 반기 얘기하잖아요. 6달입니다. 6개월인데 그냥 달로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240일. 12달입니다. 1년이잖아요. 우리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감사 보고서 나오고, 연간 보고서 나오고. 이게 이제 24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최대한 많이 쓰이는 달의 값입니다. 분기보고서 나오고의 값, 반기보고서의 나오고의 값,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라고 하죠? 11월. 결산보고서의 나오고의 값이죠. 그리고 이제 좀 기다리기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5일선, 11선, 21선의 단기세력선, 3일선까지 정도가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년인데,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10년 강산으로. 그 다음에가 몇이에요? 1년 다음에, 1년이 우리가 얘기하는 241선. 그럼 2년은 얼마예요? 481선. 3년은 720선인데 잘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년이면 주식은 변합니다. 5년이면 얼마예요? 1,200일선. 대부분 종목도 1,200일선에서는 금낭 나오는지 못해 거의 반등 다 나옵니다. 5년, 6평균추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눠지는 거예요. 1년, 2년, 5년. 하, 이동평균선이라는 값도 합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여기서 뭐 77일선을 봐도 되지 않나요? 아, 요즘에 91선이 잘 맞는데요. 그런 얘기죠. 중간만 해도 잘 된다. 이상한 거 안 봐도 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반적인 것만 볼 줄 알아도 그러니까 MA를 볼 수 있으면 MLCD가 되고 MLCD를 볼 수 있으면 트랙스가 될 수 있는데 역으로 이것만 보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핵심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기 세력선, 단타선은요. 우리가 주식하는데 그런 거예요. 딱 돈을 빌려줬는데 한 달 만에 갚을게. 짧아 보이죠? 일주일 안에 갚을게. 더 짧아 보이죠? 3일 안에 갚을게. 엄청 짧아 보이죠? 주식은 상시선상에서 가세요. 상시선상에서. 단기 세력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만에 돈을 벌어서 수익을 갖다 줘? 이런 일이? 그래서 단기 세력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식은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응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선. 21선과 62선이에요. 한 달 혹은 3개월. 3개월 만에 갚을게. 일반적으로 돈 빌리고 6개월 있다 갚겠다고 말은 말했지만 얼마나 급한 거겠어요. 생명과도 같은 선을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 날을 어기면 신뢰를 얻기 때문에 한 달 선, 61선, 1개월 선, 3개월 선.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급락턴선은요. 120일, 240일, 480일 선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1년, 2년, 6개월. 이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 거야? 일을 하면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업을 할 때 변화가 되는 건요. 한두 달 만에 변화 절대 안 돼요. 한두 달 만에 변화되는 사업은 정말 잘하는 사업인데 일반적으로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6개월은 해야 무슨 변화가 보이죠. 아닙니까? 틀린 말 했습니까, 제가? 아니죠. 그죠? 그 6개월 선이나 1년, 2년 정도는 변화가 되는 선이라고 해요. 회사를 만약에 어떻게 보면 변화가 돼서 회사가 변화가 돼서 왜 지금 당장 안 바뀌어요? 한 달 만에 어떻게 바뀝니까? 최소한 6개월이나 1년은 걸려야 바뀌는 로직들이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주식이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테마가 끝나. 주식은 좋은데 무슨 테마를 탔어.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겠죠. 테마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주가 다시 내려오죠. 그럼 원점까지 내려오는 그 기준이 뭐예요? 5년 평균선이 1200일 선입니다. 5년 평균까지 내려오면 다시 물량 소화돼서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가 주식이에요. 여기까지가 주식의 기본적인 이동평균 에이스 성질. 3일 선은 배제해도 되고. 5일, 10일, 20일 단기 세력선. 생명선, 20일, 60일 급락턴선, 120일, 240, 481, 테마 대바닥선, 120일 선.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쓰임을 알아야겠죠. 쓰임. 쓰임이 간단해요. 이 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면, 이 상승 국면과 이 하락 국면, 이 하방 국면. 평균치에서 상승과 하방. 두 개의 분면만 있잖아요. 2, 4분면만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분면만. 그러면 돌파와 지지에 활용하는 거예요. 밑으로 찍혀서 올라오면 지지가 되는 거고 위로 내려가다 못 가면 저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분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돌파를 하게 되면 주가는 오히려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저항. 평균치의 저항을 뚫었으니까 주가는 잘 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가 되면 이 종목이 평균치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시 가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이에요. 돌파는 파괴한다는 거잖아요. 급등 시점에서 어떠한 쾌점, 깨뜨린다는 얘기고 거기 상승 추세 공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돌파가 헛 돌파하면 저항이 돼서 내려오겠지만 지지는 급등 후 눌린 구간에서 재상승을 기대하면서 공략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좀 쉬었다 가는 거예요. 물 먹고 다시 에너지 먹고 비축해서 여기서 쭉쭉쭉 힘을 모은 다음에 다시 튀는 것을 지지 후 급등 후 눌림 공략. 급등 후 눌린 공략. 급등 후 눌린 공략을 통해서 한다. 대한민국은 이걸 좀 많이 쓰긴 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돌파 매매가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강력한 모멘텀 혹은 실적이 기대될 때 강력한 상승.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실적이 기대되거나 모멘텀이 있을 때 이게 더 잘 만든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만약에 오일선을 갖고 돌파 매매를 할지 아니면 눌린 매매를 할지 돌파 매매를 할 때는 급등을 이야기하는데 손절라인 잡고 가야 되고 눌린 매매 할 때는 오히려 하방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손절라인 잡고 가야 되는데 어느 쪽에 포지션을 두냐에 따라서 매매법은 달라지고 이것은 백문이 불여행한 종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접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기업인지 어떻게 하냐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은 기업이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정성적 기법도 있고 정량적 기법도 있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델링에 대해서 예전에는 BCG 매트릭스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이브 포스 모델 그 다음에 다양한 부분들인데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도 파이브 포스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다섯 개의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다섯 개. 파이브 포스 다섯 개의 힘이 있는 기준을 파이브 포스 모델이라고 해요. 오 힘 기준. 다섯 개의 힘이 있는 기준. 자 내가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어요. A라는 기업이 있으면 지금 이 A라는 기업이 A가 처해져 있는 이 안쪽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A라는 기업의 산업이 그런데 이 A라는 기업의 산업이 예를 들면 음식 사업이다. 음식 사업이 누군가가 또 들어올 수 있는지 지금 당장은 이 기업이 예를 들면 천만 원을 벌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호황인데 나중에 경쟁자가 많아질 거다. 예를 들면 진단키트가 지금은 호황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만들게 되면 오히려 매출은 줄어들 거다. 이게 뭐냐면 진입 장벽이에요. 잠재적 진출 기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조심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광고 모델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트렌드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치평가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종목은 어렵죠. 오히려 지금 진입 장벽이 높은 종목들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게 가는 종목들은 주가는 계속해서 갈 수 있죠. 대체 불가능한 상품 혹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어떤 루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진입 장벽의 장제적 진출 기업을 봐야 되고 공급자나 구매자와의 교섭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급자가 나한테 물건을 계속 잘 대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리스크가 왜냐하면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지금 현 상황만 봐요. 주식은 현재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미리 주가에 다 선반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로직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중요한 게 주시장입니다. 구매자와의 교섭력에 대한 부분들인데 뭐냐면 공급자가 그런 거예요. 나한테만 주기로 했어. 원래는. 나한테만 주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프라이스 경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독점에서 과점이 되고 과점에서 경쟁이 돼버리면 이 자체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5개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미래 가치. 주식은 현재 가치를 사는 거다. 제가 볼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사는 겁니다. 미래 가치라면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기업 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 기업 진단의 툴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매자. 기업에다 질문을 하는 거죠. 구매자가 충성도가 얼마나 높으냐. 충성도도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구매자가 믿을 수 있느냐. 돈을 주겠대. 예전에 이런 사건 대한민국에 되게 많았거든요. 100조 계약. 예를 들면 그렇게 100조 계약은 없었지만 100조 계약하고 돈 납입하기로 돈 납입 또 뒤로 밀어내려다가 돈을 막 10년 동안 돈 납부해. 이러면 이 구매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리스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 지금에는 예를 들면 10% 주고 나중에 5%, 3%, 3% 해서 대규모 매출 계약이라고 잡아놓고는 10년이 걸려요. 대규모 매출 계약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10분 내로 쪼개지니까. 그 다음 뭐냐면 대체제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고기를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닭고기가 수산물 리스크가 생겼어. 수산물 리스크가 생겼으면 닭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소고기를 먹어도 돼요. 그런데 닭고기가 요즘에 인기가 많아. 그럼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대체할 수 있잖아요. 물론 닭을 좋아하시는 어떻게 닭느님과 치느님과 소고기가 돼지고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시라는 얘기예요. 자꾸 현재 가치를 보지 마시고 미래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3D 프린팅할 때 이런 얘기도 했죠. 3D 프린팅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구매자의 니즈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3D 프린팅이 주가가 막 날라갈 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직은 구매자가 명확치 않습니다. 구매자가 돈이 많은 어떤 루틴이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성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었죠. 오히려 스마트폰은 구매자가 다수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퍼뜨리기 좋다 보니까 오히려 구매자 쪽에서는 스마트폰을 택한 겁니다. 생각의 확장. 주식은요. 어느 정도는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지점에 이렇게 될 수 있고 저 지점에 저렇게 될 수 있고 이 로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식에 대해서는 가치평가, 배로에이션 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주식을 종목을 갖고 내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틀을 갖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건데 일단은 그냥 한번 종목으로 볼게요. 물론 이게 랩을 만드는 업체였다가 최근에 한소케미칼을 인수하면서 2차전지용 테이프 매출로 터라운드가 되어버렸죠. 그럼 2차전지가 계속해서 증가된다면 테이펙스도 주가 갈 수 있다는 로직이 생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부분들 근데 일단 차트를 공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차트를 하나 보고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수급이 들어옵니다. 2차전지용 테이프 매출 증가와 함께 대규모 수급이 들어와요. 수급이 들어오면 개인 투자문은 어떻게 해요? 관심용목이 다 뜨면서 거래량이 붙으니까 거래량이 붙으니까 관심용목이 다 뜨면서 개인 투자문은 어떻게 해요? 추경 매수하고 싶죠. 근데 조금 기다려보자. 모든 이동평균서를 뚫었는데 이 종목은 급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나온 거예요? 주식은 이동평균서를 돌파 아니면 눌림이라고 그랬죠. 눌림이 나온 거예요. 눌림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랬습니다. 급하게 올라갔는데 고점 여기서 봤을 땐 최고점이에요. 급하게 올라갈까 소화를 해야 돼. 소화를 하는데 지지와 저항해서 지지와 저항해서 어디와 만나요? 이 지지대와 이 지지대와 그 다음에 62 이동평균선이 둘이 따블 체크가 되네. 61 이동평균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선이라고 했죠. 이 자리를 깨지지 않아야 주가는 잘 갈 수 있고 그러면 이 자리는 확률상으로 봤을 때 지지 돌파 자리와 그 다음에 61 이동평균선이 같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올라가기 굉장히 좋은 자리죠.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률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지션을 잡고 갑니다. 주가가 어떻게 넘실넘실 뛰면서 자꾸 어디를 지켜요? 여기서 습성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62선을 지키잖아요. 62선을 지키고 나서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자 62선을 샀던 자금이 3만 5천 원이었으면 6만 3천 원 거의 100% 가까이 상승금이 나오죠. 자 이 종목은 또다시 62선에서 반등 나오고 습성이 62선 반등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뭐예요? 매매법이에요. 자 이동평균선은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 5일선을 보는 사람은 5일 만에 수익을 내길 바라는 사람이고 21선을 보는 사람은 20일 만에 수익을 내길 바라는 분이고 61선 보는 사람은 60일 만에 수익을 내길 바라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제가 한 명언은 아닙니다. 5일 선을 보는 사람은 5% 수익을 보기 위한 사람이고 단기적으로 20일 선을 보는 사람은 20% 수익을 보기 위한 사람이고 60일 선을 보는 사람은 60% 보기 위한 사람이다. 안정성, 스테이블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스테이블에서 안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런 루틴을 갖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굉장히 많이 함께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주식 투자 지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단 보시게 되면 QR콘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화면 가겠습니다. 세트 가위도 마찬가지죠. 우주관광 테마주인데 그거보다는 든든한 랙이 있는 종목. 이건 뭐가 될 수 있냐면 공급자도 될 수 있지만 수요자도 될 수 있어요. 어떤 뱅이 있냐면 한화 시스템이라는 한화라는 뱅이 있죠. 최대 주주죠. 그런데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대규모 수급이 들어오면 지지대와 만나는 이동평균을 체크해보니 이 지지대와 만나는 이동평균을 쭉쭉쭉 찾아보니 어디랑 만나요? 어디랑 만나요? 121선이랑 만나죠. 그러니까 지지대랑 만나면 워리플로우 인덱스 물론 돈이 나갔다 들어오는 그림도 있겠지만 121선이 지지대인 종목이에요. 121선이 지지대니까 120선 맞고 나서 세트랙아이가 최근에 이슈 나왔던 게 뭐냐면 달 탐사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시장에서 그와 관련된 상승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트랙아이라는 종목이 우주항공 테마주로 두각받으면서 주가 부양과 함께 눌립 이후에 다시 재상승이 나온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분할 매수에서 이 종목은 한 121선에서 매수하면 크게 잃지 않겠네. 돈을 어리겠네. 그러니까 121선에서 계속해서 반등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된 거죠. 시장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120선이고 여기도 지지대네. 여기도 지지대. 여기도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 이동평균선. 그렇죠? 여기에서는 거의 99.9% 반등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시장상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확률에 대해서 지지대와 이동평균선과 머니플로인덱스. 머니플로인덱스는 이번에는 제가 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두 번 강의했잖아요. 머니플로인덱스. 자금, 이탈리아 보면 보자고 자금이 나갔다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자금이 들어오니까 이동평균. 기가 막히게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들어오죠. 쉬운 걸 아셔야 돼요. 주식은요. 어려운 거라는 거는 쇼맨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려운 거 정말 잘 쓰는 딱 내공 비기를 통해서 이제는 그런 무수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쉬워도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폴라리스 웍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이 폴라리스 웍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두 값을 받았던 게 양자 난수 암업칩이라고 해서 인증서 폐지 관련된 종목으로 두 값을 받았습니다. QRNG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랜덤으로 랜덤으로 쉽게 얘기하면 비밀번호가 생성되는 거예요. 양자 역학이라는 단어들이죠. 무수히 많은 비밀번호가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도 삼성 스마트폰에서도 채택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로직 중의 하나는 어떤 로직이었냐.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로직이 기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로직을 갖고 이 종목이 주가가 부양을 하게 됩니다. 주가 부양을 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가 부양을 했는데 했는데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좀 우려감이 있었고 설마 이 종목이 잘 갈 수 있겠어라는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부제가 조금 우려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주가 빠지죠. 주가 빠지는데 항상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식은 주가에 물어보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지지대와 이 지지대와 이 지지대와 이 지지대와 이동평균선이 만납니다. 이 지지대와 이동평균선이 만나면서 또 여기서 지지대가 나오죠. 반복되는 습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보니 일단은 실적이 많이 개선되면서 또 환기 종목이 풀리고 리스크가 여기서 상승 중에 하나는 리스크 감소입니다. 회사는요. 결국은 뭐냐면 리스크 감소가 우선입니다. 이 회사가 리스크가 감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가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리스크가 감소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려면 다시 지금 지지대를 만나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올라가야 돼요? 기대감이 올라가야 됩니다. 주식은 현재 가치의 프라이스 밸류가 아닙니다. 미래 가치의 피처 밸류예요. F입니다. F P가 아니라 F에 대한 가치로 주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지금 다시 같은 자리에서 여기서는 리스크 감소로 올라갔다면 여기서는 기대가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기대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동형 학교 모듈류 사업 진출이다.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분석할 때 제가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종목에 계속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플라리스 웍스는 어떻게 또 참고해서 볼 수 있느냐? 머니플로우 인덱스에 대해서 가끔 문의주시는데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자금이 여기서 수익 보셨던 분들이 차익 매물하고 항아리가 비어지면 다시 채워야겠죠.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채워지면서 주가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차트적인 측면에서 말고 아까 전에 파이브 퍼스 모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질의 사업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보게 되면 처음에 상승은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거죠. 그럼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것이 어느 로직에서 만들어졌냐? QRNG 특허 기술을 통해서 삼성전자 폰에 들어가면서 관련주의 모멘텀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자동차 이미지 센서 쪽으로 하면서 시장 트렌드를 맞춰가죠. 그게 뭐예요? 이미지 센서 패키징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엇이냐 할 때 여기서는 애천녀고 모듈러 사진 혹은 이런 모듈러 사진들이 있는데 결국은 학교가 이제 기간이 연수기간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구건물들은 새로운 건물들로 바꿔야 되는데 그 새로운 건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고 예전에는 그것이 어떤 이전 학교를 잠시 다른 쪽에 이전을 했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했거나 근데 굉장히 좀 불편했던 환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듈러를 통해서 시장에서 바꿔가려는 것이 새로운 몬트로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포스큐브 포스코 인터내셔널 벤처 회사인 포스큐브 쪽에서 인터내셔널 관련 있는 포스큐브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다뜨려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학교들에 대해서 지금 주문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로직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세 가지가 맞춰져야 되는 건데 실적이 맞춰질 수 있느냐 실적적인 부분들에 대한 로직이 맞춰질 수 있느냐가 되는 겁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적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질문을 하고 미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확실한 시장의 가치를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자 공급자 자 그럼 이동용 모듈러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지 센성 패키징은 원래 세원이라는 회사가 있고 세원이랑 또 연결사인데 자 세원이라는 회사가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자 일단은 포스코 이 모듈러 포스큐브 모듈러를 통해 볼게요. 공급자가 이제 포스큐브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 계약을 통해 가지고 첫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에요. 공급자가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느냐 그 공급자에 대해서는 포스코라는 거죠. 아 포스코 포스큐브라는 거죠. 정정하겠습니다. 포스코 아닙니다. 포스큐브입니다. 자 포스큐브에서 관련 회사에서 산업 내 경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공급자에 대해서는 확실성이 있죠.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에 연결되는 회사니까. 자 그 다음에 구매자 구매자는 그럼 누가 구매하느냐 결국은 이게 학교라는 곳에 구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자금을 납입할 수 있고 정확한 돈을 납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노직을 잡게 되죠. 학교잖아요. 구매자도 안정성이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내가 LG전자라든 LG디스플레이라든 모든 지간에 이런 노직들이 딱딱딱 틀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주식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잠재적 진출 기업은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초기 기업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애플이 처음에 스마트폰에 들어오고 나서 그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 삼성 스마트폰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초기기 때문에 잠재적 진출 기업은 나올 수 있지만 초기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단 그 틀이 완성되는 시간까지는 오히려 가격 단가는 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또 가격 경쟁력에서 미리 선점 효과라고 합니다. 선점 효과에서는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체제 대체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셔야겠죠. 그런데 이 대체제가 지금은 없었다는 거죠. 원래 컨테이너에 대한 대체제로 모듈러가 나온 건데 이 모듈러라는 것은 분해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다시 다른 학교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시고 없애고 환경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모듈러를 통해서 다른 학교로 가면 또 거기서 임대비용을 받을 수 있고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어쨌든 간 대기업의 어떤 공급기설과 로직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내 경쟁 지금 회사 내에서는 굉장히 어쨌든 간 착착착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핵심적인 기술 이미지선성 패키징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술일 수 있겠죠. 자동차 기술일 수 있고 앞으로 트렌드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QRNG라는 건 양자난수 암호 측 같은 경우는 인증서 암호 페이지 외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맞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우상향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차트만 갖고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차트와 함께 펀더멘털과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을 때 결국은 주가가 부양하고 시장의 중심지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들이고 이것이 미래 기술이라면 앞으로 현재 가치 이것에 대한 확장과 그 다음에 미래 가치에 대한 확장이 만들어졌을 때 차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맞는 거죠. 차트가 자꾸 안 맞아요. 내 종목이 안 좋아요. 그건 뭐예요? 가치 분석 밸루에이션 평가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보면 이런 것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거죠. 자 QRNG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리스크 관리 그리고 다시 미래 가치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 보면서 했고 이게 정말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차트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어떠한 내용들에 대한 측면들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근데 그런 얘기도 있죠. 온도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 한번 볼게요. 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TV가 요즘에 이제 별풍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BJ들을 보게 되잖아요. BJ라는 것은 방송을 하는 사람을 BJ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방송을 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그 공급지 그러니까 보는 시청자가 너무 재밌어요 하면서 별풍선을 쏩니다. 별풍선을 하나하나마다 그 줄 수 있는 어떤 캐쉬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매출이 시청자의 매출이 컸다면 이제는 시청자의 매출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확산된 효과인데 광고 매출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시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TV도 1인 미디어입니다. 향수 홍보 막 이런 후원 들어오잖아요. 아 이 향수를 보니 갑자기 이성의 매력을 느낀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후원 매출이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그런 노직이 있을 때 이 종목 다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자 지지대와 함께 이동평균을 맞추는 자리가 있죠. 이 자리잖아요. 근데 자 고점이 높아집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넘실넘실 올라갑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자리 이 파란색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던 거 습성을 갖고 있죠. 자 주가가 다시 여기서 매집을 하고 나서 어떻게든 이동평균 따라 축 올라가죠. 근데 지금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사실은 아무리 뭐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만약에 또 내려오게 되면 습성적으로 파란색 자리에서 반등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 이동평균상의 가치도 있겠지만 어느 자리에서 혹은 지지대 자리가 맞춰보는 겁니다. 이 종목의 같은 지지대 세 자리가 만나면서 이동평균상 만나는 자리는 이 빨간 자리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확률에 대한 가치를 확률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주식에서 트렌드를 맞추고 흐름을 맞추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그 강의를 드리면서 또 말씀 이야기를 드리면서 주식은 얼만큼 가능성과 확률을 높이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그게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느냐가 주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놓치게 되면 사실은 핵심 팩트를 놓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반도체 실적 기대감이 지속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을 트렌드적으로 넘실 넘실 탈 때가 마찬가지겠지만 내용이 좋아진데 내용이 좋아진데 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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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연결해보니까 어디서 만나요? 여기 이동평유선 여기가 딱 저점이 되잖아요. 다시 한번 지지대 지지대 또 만난 거 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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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만나니까 여기 왠지 여기 정도 내려와야 매수하고 싶죠. 가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종목 아니야. 다 쿨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가 떠나가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끌려간다니까요. 주식에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주식은요. 탁 안착되는 마음으로 탁 내가 리드해서 딱 가져가는 것이 주식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리드를 당하느냐 리드하느냐는 결국은 내가 어느 위치에서 매수했느냐가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항상 제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종목들 다 좋은 종목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탈만 먹고 차트만 볼 수 있고 그러면 우상향하는 종목들 만약에 잘 잡았으면 계속 끌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뭐 고민을 합니까. 돈 오리. 그리고 지금 자리가 좀 바닥이나 생각하고 지금 펀더멘탈이 좋다고 하면 끌고 가서 지금 매수해서 끌고 가면 되는 거고 왜? 회사가 좋아지면 된다. 회사가 좋은 종목 그 대신에 이제 시장 가치를 계산하라는 얘기였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시장 가치를 항상 평가하는데 아무리 좋은 종목에도 시장 가치가 저기 위에 가 있어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시장 가치와 지금의 밸류에이션 평가를 통해서 접근하는 전략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포인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롱인더 제 코롱인더는 늘 나는 5만원 밑에서 사고 싶은 종목이에요. 만약에 배당을 본다면 배당을 본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근데 제가 이제 그 참고하시라는 얘기지 이거에 대해서 뭐 생각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 그 코롱인더 타이어 코드 호실적이고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기업입니다. 제가 항상 그리고 부족한 얘기들 항상 아시겠지만 하단에 보시면은 주식투자 지도라는 내용을 통해서 제가 항상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QR콘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샵 3772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문자를 발송해 주셔도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또 접근하시면 좋다라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롱인더 볼게요. 코롱인더라는 종목이 어디가 매력적인지를 딱 보는 거예요. 지금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도 주가가 잘 가긴 했어요. 타이어 코드 그러니까 자동차가 좋아지니까 타이어 쪽이 다 부족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 쪽 보시고 타이어 코드 쪽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접근할 수 있을까? 딱 지지달 그려봐요. 마음이 삐뚤거리나요? 이렇게 삐뚤삐뚤 그려지죠? 다시 볼까요? 쭉 그려보면 이 자리네요. 이 자리 그리고 또 한 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쭉 그려봐요. 어디가 지지된지 대충 이동편에서 변할 수 있을까? 이 자리 이 종목은 5만 5천원에서 4만 5천원 사이가 어떤 특정 구간이구나. 지금 자리에서 가면은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 드리긴 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4만 5천원에서 5만 5천원이면은 이 정도에서는 어떤 매수 포인트가 나오고 내가 부담스러우면은 4만 5천원 밑으로 사면 되겠죠. 근데 배당금을 얼마 준대요? 배당금을 천원 준대요. 예를 들면 배당금을 천원 주면은 얼마? 2% 넘어갈 때 하면 알아서 기관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알아서 배당투자자들이 돈다고 했죠. 천원을 주니까 자 5만원 밑으로 사면은 일단은 수익이 안 남은 배당금 2%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4만 5천원에 사면 더 좋죠. 땡큐죠. 2점 그렇죠? 더 큰 배당이 나오니까. 자 4만원에 사면 더 땡큐죠. 그러니까 2만 3백원에 만약에 배당금이 천원이 잡혔으면 네 이때 배당금이 천원이 잡혔으면 그러니까 12월 달에 5일이 어떻게 되냐면 배당금 때문이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12월 달 되니까 종목이 4만원 위로 올라가 있죠. 3%는 주기 싫다 이거죠. 참고로 이런 식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원에서 4만원이면 4284 2.5% 쪽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좋은 종목들에 대한 배당 로직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보시면 좋다. 매매는 항상 다양한 부분을 열어두고 접근하시는 것이 매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비스입니다. 그래픽이 마스크 섬유 기대감입니다. 워낙 요즘에 이제 마스크 점은 많아도 원사 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사 마스크를 만드는 데는 많아요. 중국형 기계도 있고 한국형 기계도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런 휴비스라는 종목을 어디서 접근할 것인가요. 그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은 돌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주루한 종목이 다 있냐고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놀잖아요. 돌파하고 나서 아무리 봐도 돌파야 돌파. 결국 8천원에서 50% 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내려오면 이 구간 이 구간과 만나는 이 포인트 이 포인트가 지지대가 돼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져서 답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 종목이 아까 전에 파이프 호스 모델 말씀드렸었죠. 그 파이프 호스 모델을 던져보는 거예요. 슈비스의 잠재적 진입자는 누구이고 공급자는 누구이고 수요자는 누구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은 대체제는 무엇이고 내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되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맞았었을 때 주가는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세원 메디카 좀 빨리빨리 가볼게요. 세원 메디카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그려보니까 여기 맞는 거예요. 그림이 조금 삐뚤빼뚤하네요. 자꾸 글로벌 리듀기 관련된 종목에 돌파하고 나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돌파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구간에 지지대가 나왔잖아요. 이 구간과 여기는 벌써 이동평이 두 개가 딱 붙어있어. 이 자리에 오면 어떻게 돼요? 거의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항상 지지대 그리고 머니플로우 인덱스 자금이 다 빠지고 나서 머니플로우 돈의 캐시플로우거든요. 이 종목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다시 채워지는 자리 다시 채워지는 자리 이런 포인트들을 보는 것이 결국은 주가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벌써 이제 제 강의가 거의 말미까지 왔는데 자 그 다음 볼게요. 시장 짧게 말씀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참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개별주 초추전국 시대랑 똑같아요. 어떤 한 특정적인 산업에 대한 주도 섹터가 없고요.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고 여러가지 건 바이 건입니다. 건 바이 건. 자 주가 부양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코스피가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 점점 상단이 닫혀버려요. 뚜껑이 이렇게 뚜껑이 좀 있어. 자 그럼 이 뚜껑을 막 올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가 있고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과 하락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지금 금리가 인상이 안될 수 있는 어떤 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인플 인플레이션 그 다음 여긴 뭐가 나오냐 이게 닫혀버리잖아요 주가가 박스처럼 인플레이션 이후에 주가가 반등 반등 반등하다 떨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냐 기대값 앞으로 산업성장이나 파이가 커진다라는 그 기대값이 이길 것이냐 근데 아직은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은 언택트 시장과 제가 볼 때는 컨택트 시장의 싸움이거든요 컨택트 시장의 그 즉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 언택트는 결국은 주식과 가상화폐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따로 편이 아니라 같은 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투자 가치 이거 봤을 때 요게 투자할래요 요게 투자할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언택트 시장에서 컨택트 시장은 일부 자금이 이탈됐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쉽게 올라가니까 빠지지도 않지만 쉽게 올라가기 어렵다 보니 지금 기존 종목들에 대한 상승보다는 춘추종목 시대로 새로운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은 사실은 기본 시총에도 본 종목들을 보면 제약바이오와 엔터주가 높습니다 사실은 물론 전기차 부품주들도 좀 있겠지만 근데 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밸루이션 평가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사실 원래 그래도 제약바이오주가 좀 잘 버티고는 있어요 공매에도 1순위가 제약바이오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견조한 흐름이 보인다라는 것은 포지티브 그런데 반대적으로 이 엔터에 대한 엔터 쪽에서 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SM을 필두로 해서 오히려 지금 다시 콘택트 개념 콘택트 개념을 하면서 주가가 부양이 나오면서 사실은 코스닥이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약세일 수도 있다는 부분 1000포인트 넘어가면서 그 부분도 고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또 파이팅 넘치게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단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 안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시간 일요일마다 준비를 했죠 매주 일요일 저녁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가 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오셔가지고 강의 이델리맵입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좋은 결실 함께하시길 바라겠고요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되십시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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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주식의